그리고 저희 ACT 127도 해외시장을 점점 넓혀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단계인 만큼 조언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 그런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늘 해외를 나갈 때마다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몇 가지 공부를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해외로 뻗어나가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조금씩 공부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 무엇보다도 그 현지인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조건 될 거라고 믿습니다. 응원합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이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 몇 가지를 더 준비했는데요. 먼저 하재원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의 아니게 먼저 계속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. 이번 행사에서 특별히 홍보대사로서 손수 만드신 아트작품, 아트 콜라보를 홍보관에 전시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작품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사실은 제가 이번 아트 콜라보에 참여하게 된 것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영광이고요. 사실은 너무 거창한 어떠한 작품은 아니고 제가 드라마나 영화를 할 때마다 항상 그 작품과 캐릭터에 맞는 향을 블렌딩한다거나 저만의 오웨이스드 음악 앨범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으면서 몰입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러시아 한류 박람회인 만큼 러시아의 대표하는 차이코프스키의 음악 중에 한 곡을 들으면서 향을 블렌딩한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작품입니다. 계속 지금 영감을 받으면서 생각 중에 있어요.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일게요. 첫 번째 아트 콜라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다음 질문을 인피니트 분들께 드려볼게요. 아시겠지만 인피니트 여러분들이 올해 9년차 그룹입니다. 1년 4개월 만에 콤백을 하셨죠. 팬들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.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팬분들 저희가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. 너무 오랜만에 앨범으로 인사드리게 됐고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흑깊고 굉장히 2018년 아시판 여러분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